그야말로 강렬한 등장! 아 올 한해 최고의 신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우도환씨 오늘 또 당당히 신의상 후보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왼쪽 구독해 주실까요? 2017년의 빛낸 스타 그리고 바로 또 2018년의 빛낸 스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우도환씨입니다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도환입니다 올해의 KBS 매두독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? 매두독이라는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명광이었습니다 2017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? 제가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시대 선배님께서 주신 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신인상 후보신 거 알고 계시죠?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신인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도환씨였습니다 자 KBS 연기대상 레드컵의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도환씨에 이어서 소감, 가상, 우선 사과, 우선 사과, 우선 사과, 우선 사과 사면, 우선 사과 전투, 우선 사과 계십니다 잔인상, 우선 사과는중